예, 오후 예배를 들이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이란 이름은, 무명이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음이라는 뜻이죠 혹시 화면에 보이는 이 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저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니라 이름은 곽진석이고 직업은 배우입니다 세상은 그를 무명 배우라고 부릅니다 이 배우가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를 봤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쁘다 본인 일상 이렇게 영상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텔레비에 많이 나와도 되나? 텔레비에 많이 나와도 나오셔야지, 더 많이 나오셔야지 꿈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뭐죠? 아니 아니 나도 울컥하자 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시다 진짜 아 아이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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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새락 너무 웃겨라 아, 여기가 뭐가 잘못됐네요 아이고, 어떡해, 울컥해 아이고, 저 언니는 또 울고 있네 생년기예요,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몇 분 전까지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문제 나도 울잖아 병이 있어, 나도 아유, 놀릴 사람들이 많은데 스타트 덕이 엄청 놀리겠다, 그쵸? 후배들한테 얼마나 또 막 이랬던 선배인데 행복해도 눈물이 나오는가를 오늘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그렇게 감정이 좋은 배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배우 반사대가 연기력 한 칫깔으로 그러네 같이 좋네 같이 좋네 같이 좋다 그리고 보면서 나 무슨 생각했냐면 저 가정의 다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치 시청자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 저 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한 이제 사회자가 밭이 좋네 밭이 좋아 라는 말이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무명 시절은 실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무명 시절이 힘든 이유가 뭔가 앞이 보이지가 않고 미래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뭔가가 보이면 손에 잡힐 듯이 내가 죽도록 노력하는 이 시간이 얼마만큼만 노력하면 되는지가 보이면 가늠이 되면 달려갈 텐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무명 시절이 힘든 거죠 하지만 무명 시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자가 말했듯이 무명 시절은 밭을 가꾸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얼마만큼 밀도 있게 보내는지에 따라 밭이 달라지고 그릇이 달라지고 맺히는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30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무명 시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서 예수님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낸 3년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셨던 습관들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무명 시절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지내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정말 짧은 3년이라는 그 공생의 동안 큰 기반이 되고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다윗에게도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하면 골리앗을 쓰러트린 다윗 이스라엘의 모델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 이러한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시절들만 떠올리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대체 어떤 무명 시절을 남몰래 보냈기에 이러한 미래 그러한 결과 그러한 열매들을 맞이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무명 시절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34절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처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무명 시절을 담고 있는 유일한 장은 사무엘상 16장과 17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양을 쳤다는 내용이 네 번 나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면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면 양 지키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통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목자 목동 양 지키는 일은 하찮은 일 피하고 싶고 인기 없고 가치 없고 고된 노동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일일지라도 내게 주어졌다 하면 그 일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새끼 한 마리 물어가는 일에 자기 목숨은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끼 한 마리에도 자기 목숨을 걸 정도였다면 다윗은 본인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1절에도 보면 이세가 자기 아들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요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자 모두가 존경하던 사사였던 사무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도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막내 아들 다윗을 아이고 얘는 우리 여덟 명 중에 가장 왕이 될 깜냥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였는지 아니면 이세 가문에서 다윗이 그 정도로 하찮은 취급을 당하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모두가 존경하던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에 왔고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의 집 이세의 집 나의 집 으로 왔고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을 세우러 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베들레헴에 퍼졌을 텐데도 다윗은 그 자리에 오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양 지키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죠 다윗이 만일 이 일로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무엘이 방금 저한테 기름 붓는 거 못 보셨어요? 제가 이스라엘 차기 왕이라니까요 제가 더는 양이나 칠 군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양 지키는 일을 그만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이 악령 때문에 막 시달릴 때 사울이 다윗을 불러 수금이나 타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묵묵히 수금 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때도 만일 다윗이 교만한 마음에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가 왕 옆에서 지금 수금이나 탈 군번입니까? 이제 제가 왕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일이 복잡해졌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면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라 그러면 양을 치고 사울이 수금을 타보라고 하면 수금을 타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보양식이나 가져다 주라 그러면 보양식이나 가져다 주고 다윗은 항상 겸손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대표적인 시 하면 10편 23편이니 떠오르는데 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노년의 노년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마치 회고하듯이 쓴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3편을 함께 좀 나의 고백이다 생각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노년이 되어 지난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과 자신을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만 따라 살았더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주인 잘 만난 양과 같은 인생이었다고 얘기할 만큼 다윗에게 어린 시절 목동, 양지키는 일은 잊고 싶은 부정적인 과거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행복한 추억이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이, 적을까 말까 적을까 전주동행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잘 보이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부족함을 잘 아시고 목사님을 통해 지금, 그리고 제게 꼭 필요한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면접 본 날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항상 같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5분, 10분 일찍 와서 교회 한번 돌아봐라 새벽 기도회 때는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와라 그리고 교회 한번 돌아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성경 읽어라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 가지 말고 30분은 꼭 기도해라 항상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해라 내가 여기 책임자다 생각하고 그렇게 일해라 목사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제가 편안하게 목회하려고 할 때 일상에 익숙해져서 해이해질 때 안일해질 때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또 반복해서 해 주십니다 이거를 오늘 설교에 이때여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도 안 하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다위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들 앞에 서서 주목 받는 일이든 아무도 몰라주는 하찮은 일이든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가치와 의미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기까지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해줄 보양식을 가져왔다가 골리아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골리아시 하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처음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한 게 사울에게까지 삽시간에 전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는 말이 그로말미야마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내가 가서 저 불레새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보자마자 호언장담했습니다 지금 대체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사울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말을 20살도 안 된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자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33절 내가 가서 저 불레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37절인데 다윗의 대사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골리아스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0살도 안 된 소년이었고 군인이 될 조건도 안 되고 더군다나 전쟁에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러한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의 그 미세한 차이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순간의 극명한 차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에게 변심했던 왕으로 전락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겼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머물 수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블레셋에는 지금 골리아시라고 하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숨은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골리아스는 큰 키에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몸에 온갖 좋은 무기들로 치장했습니다 혹자는 골리아시 치장한 모든 무기를 합칠 때 60kg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키도 작고 몸도 작고 그에 걸맞는 강력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골리아스는 다윗이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야말로 블레셋의 최종병기입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골리아스와 싸울만한 조건이 하나도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윗은 골리아스에게는 없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골리아스는 자기 힘을 의지해 다윗 앞에 섰지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지금 골리아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성도란 나에게 없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어린 딸이요 식탁 위로 올라가더니 아빠! 하고 부르고는 갑자기 식탁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아빠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짧은 순간 아빠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이를 안고서는 속으로 너무 위험한 행동인데 진짜 따끔하게 한마디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딸이 건넨 한마디에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빠 최고! 이 아이는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나를 언제라도 잡아주고 안아줄 아빠를 믿고 의지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골리아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쪽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불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암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은 칼, 창, 단창으로 다윗 앞에 섰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비하하고 저주했는데 다윗은 골리앗 그 너머에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세상 가치관에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꼭 겸비해야 할 신앙과 자세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세대는 가치관 전쟁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너무 다릅니다 성도님들이 무명 시절을 보내던 어렸을 때와는 지금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자꾸 속도를 강요하고 그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면 나고자로 판명하는데 하나님은 방향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곳입니다 세상은 효율, 투자한 만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기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존재 가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점점 줄어가는 교회, 학교에 인력, 시간,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석연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한 학생, 한 학생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외모를 중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자꾸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재미의 끝은 결국 상처뿐이고 공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관계의 벽을 허물고 상처를 꿰매는 참 기쁨입니다 세상은 자꾸 편리를 제공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은 일시적이고 더 강한 자극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샘물처럼 깊고 넓은 관계를 향해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가치를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와 교회, 학교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배우고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명 시절을 지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무명 시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이 일하다 죽을 사람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무명 시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보냈고 다윗은 무명 시절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자신을 꼭꼭 채워가며 살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성도님들로부터 파턴을 이어받아 교회를 섬기고 교회, 학교를 세워가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가 무명 시절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굳건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